. 와이프는 있으시죠 아직 제가 볼 적엔 자. 일단 본인의 어떤 지금부터의 어떤 현운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지 미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시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신상. 제가 뭐 항구할 부부는 항구를 하는데 그래도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와이프가 계시다 그래도 이 두 부부가 공방이 내외가 내외 직원의 공방이에요 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아빠가 아빠라는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 대주님이. 내가 누군가가 생겨서 마음이 떠났던 우리 기주님이 와이프가. 떠났던 둘이서 찢어져야 돼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지름이 이런 시국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별거 공방 아닌 공방 근데 서류에 아직 도장은 찍지는 못하고. 이거를 지금 이 제사 자 우리 대주님이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단계가 왔어. 그리고. 진작에. 어떤 서류적으로 이혼의 수준에서 찍었었어야 되는데. 서로 어떤 그냥 무관 무관심 그리고 또 인제 새로 인제 살아오다 보면 뭐 자식들도 여러 가지가 겹치고 이 관여가 되다 보니. 그냥 도장이라는 걸 찍지를 못하고. 그냥 진짜 무늬만. 서류로만은 부부로의. 그냥 진짜 실오라기 같은 년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본인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외로운 사람을 살았어. 어 그리고 너무나도 고독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리고 원 어 뭐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영맛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직장을 한 곳에서 앉아서 하는 직장일진 몰라도. 마음은 항상. 그리고 내 몸은 항상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싶고 그게 어디 마음을 하나 안주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야. 몸은 안주는 됐어요 집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음이 누구한테 내 마음을 위로를 받거나.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못해 누구를 만났다고 하더라 또. 내가 위로를 해줘야 돼 나중에. 맞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죄송해요 바람이 나가지고 나서 환장병이 걸려서 이건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다른 여인이 나한테 개입이 됐고. 예. 그리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이 년 줄에서도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 그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네네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터전 받을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어떤 정리정돈을 해야 될 시기가 같다. 예. 내가 마음속에서 이미 천벌을 만 번을. 못 질러면서 다독이면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내가 천벌을 만 번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짐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 대주가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는 도저히 아휴 아휴 이러면서 진짜. 이것도 끌고 오고 저것도 끌고 온 사람이야. 네.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본인이 뭘 위해서. 뭘 시중에서 뭘 위해서 살았는지를 봐. 차라리 지금 외로움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잠시 잠깐. 쉼도 괜찮을 거 같아. 아무도 없이.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게 쉬울까요. 사라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먹기 다름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랑도. 이별을 한다는 건 많이 아프고 쓰린 일이에요. 근데. 뭐가 정리를 대지 않고. 누군가를 또 벌린다는. 그런가요. 본인이 어떤 외로움 어떤 걸 위로 바꾸자. 어떤 이유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게 답이 없어요. 네. 그럼 더 외로워지는 거야.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응. 그 생각을 하신 것도 오늘 당장 생각하신 게 아니야. 오래됐습니다. 그니까. 못했습니다. 있죠 뭐 또 미안해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하다못해 만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뭐. 여러 번 잠깐 잠깐. 응 근데 인연의 끈이 그 길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받고 싶어서 만난 건 이해는 한다지만 뭘 정리를 하니까 정정당당한. 예예. 그러고 나면. 우리 대주님이. 마음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와서 무슨 그렇다고 해서 깨진 접시를 다시 이을 수는 없어. 부부의 연이 다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하시고 그분도 그분대로. 네. 삶을 살게 냅두는 게 맞아요. 네. 본인도 본인의 삶을 내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저를 많이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와이프가. 예. 잡는다고. 예예. 책이 저의 당 책에. 응 근데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예. 만약에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제가 볼 적에는. 관제라고 그러죠 소송. 예. 그렇게 관의 힘까지도 빌려야 돼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우리 대주님이 그니까. 자식을 놔주고. 이게 뭐 일 이년 이 삼 년 삼 삼 년 됐다면 어떻게든 해보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골이 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나. 이제 이. 와이프랑 산다는 게 너무 숨이 막. 생각만 해도.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많습니다. 본인은 정리를 하고 싶을 거야. 예 저는 하고 싶은데. 꼭 아버지 상대방. 상대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쟁을 못 치르겠는 거야. 그냥 이대로도 무난한데. 이대로 조용한 게 좋은데. 예. 그러기에는 죄잖아요. 예. 본인도. 자유의 몸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누구를 만난다는 한다고 그러면. 서로 외롭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 누구를 뭐 염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떨어져 산다고 하지만 와이프는 아직도 의부증이 있어요. 예. 많은. 많은 생각이 들려 그리고. 본인도 용서가 안 되지만 와이프 쪽에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집착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와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원망을 쓰는 우리. 대신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나 줘갖고 너가 누구랑 어느 여자랑 행복하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연기까지 왔는데 서류상으로도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저 미안해요 저놈을 내가 왜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좀 마음의 병의 정실병. 그것이 상처가 그걸 남긴 거야. 자.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배분할 게 있으면 얼른 얼른 배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협의 요원 합의 요원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게. 네. 그분도 잠시 잠깐 전쟁은 지를 수 있어요 고려.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싸움 다툼 그리고 막 힘듦. 예. 들쓰시고 싶지는 않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올해 후반부터는 못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하셔서 자 이삼 년 안에 끝나요. 네. 그렇게 정리를. 네 근데 이삼 년 안쪽이라고 하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 년 정도는 걸려요. 마음의 어떤 위로 뭐 어쩜 뭐. 뭐 생 자. 뭐 이래저래 뭐. 피할 수도 있고 원망의 수가 더 극도로 오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 대주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 위로니 내가 죄려니.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게. 맞아요. 왜냐면 대주님 같은 경우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그럼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걸 가장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수년인데요. 그게 계속 이게 발목을 잡고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든 살.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두 부부들이 오래되다 보면 발목이라는 것도 잡을 수도 있지만 빨리 정리를 못 해 그리고 부딪치지 않은. 살짝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주님이 좀 피한 것도 좀 있어요. 예 사실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음 뭐. 이 만일에. 그래서 이게 합의나 이거는 사실은. 그래 빨리 끝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좀 깔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려면 많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둘이 합의를 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이 본인을 만나 가지고 나서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은 주시면서 그냥 끝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된다고 생각을 하니. 본인이 그래도. 남자이다 보면 그래도 여자의 일생이니까. 어떤. 만약 보상해 줄 게 있으면. 왜냐면 와이프가 바람 나갖고 새끼 내버릇 뛰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아유 이럴까 말까 저러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 네. 지금부터 정리해도 이삼 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부터 또 내려놓고 나면. 본인은 본인대로 해. 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해. 이게 모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십 수년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솔직히. 나만인 나만이에요. 정도 없고. 미안함도 들었었어요 본인이. 근데 이제 그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나왔기 때문에 미안한 게 많죠. 그리고. 어떻게 자식 갈 거예요. 골머리 항상 근심 미안함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가갖고. 예. 합쳐서 다시 살기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도 용서가 모르겠다 그러지만 와이프도 용서가 안 돼. 예. 또한 자식도. 예. 그래서 이대로가 편하다고 해서 안 건드린 것뿐인데 그래도 서로의 어떤 정리를 하시고 본인도 후련히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도 아까 저 역마살이 있어서 떠돌아야 되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고. 없지 않아 하다못해 우리 같은 이런 줄이 도력 도. 도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갑하고 못하고 자연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갇혀서 못 산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맘 먹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나와요. 그동안 너무 묵혔다. 그죠 묵은지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묵히지 마세요 썩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고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나랑 내가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연이 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연인은 안 들어왔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본인이 다 털고 나면 그래도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연인이 남았나요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직은 남았어요. 다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러면. 예 아이가 제일 걸림이라는 걸 제가 그렇죠. 좀 연인이 나타날까요는. 나중에 정리하고 나신 다음에 그때 네. 다시 한번 여쭤보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자 이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응 내가 직장 터전이 됐든 내가 하는 일에 터전이 됐든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이동이 없어요. 내후년이나. 내후년이나 내내후년이나. 그래서 이 년 안쪽으로는 올해 빼고 내년. 시작하면 내년 각진 년 또 그 올자님 올기 그 이 그때는 가능은 한데 지금 올해는 이동이 없어요. 진짜 터에 이동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이사 같은 걸 올해는 하지 않아요. 올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까지도 웬만하면 내년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내년까지는 나가는 삶제이기 때문에 그게 충이 나요. 충이 나면 돈 손재가 납니다. 그리고 방향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방향이 맞추지 않겠다 보면.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심신에 안정해서. 안정이 안 돼요. 지금은 변화를 줄 건 딱 하나.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골머리 수십 년간은 무쾌용. 네. 그거 하나 정리하는데 총력을 다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지금 회사에서는 당장 내가 뭐 그만둘 수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여로 보이고 사업을 하고 누군가한테 투자를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우리 대중.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집이 됐든 이 년 있다가 집이 됐든 아니면 내가 뭐를 하나 문서를 사가지고 나서. 뭘 어떻게 어떻게 재테크를 해나가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거는 없어요. 응 내가 여기서. 막말로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냉정함을 자꾸 얘기를 할게요. 안 좋은 걸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안 좋은 거 많이 얘기하면 이미 지났어요. 왜 남았냐고 물어봐야 되고. 얘기할 것 같은 옛날 과거적인 거고 그것도 본인이 아픔을 겪었어요. 고력을 겪었어요. 또 자식한테 그래도. 와이프한테 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게. 애를 조금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그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일은. 앞으로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언제쯤 제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가 일을 좀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신 게 우리. 대주님 대주님이야 근데. 제가 볼 적엔 아직 은퇴하기에는.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일 년 이년 있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래 정리를 한다.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육십 일곱. 육십 다섯. 이때까지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아 그건 맞는데. 그때 내 인생 찾으세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내가 쉬면서 저기 어디 산골이라도 내가. 어 들어가서 뭐 하다 보다 농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을 벗사며 살든. 아니면 조용한 은닉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안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가능한 일인 거고 꿈도 그때 가서 소망도. 그때 다 쉬고 싶고 여태까지 그래도 일을 하고 온다고 하면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오신 양반이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 나라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찾아보고 싶겠지만. 안. 아직까지는. 일 이년 이삼 년 안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한 오 년 길면 한 칠 년.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나올. 나와서. 또 다른 일은 할 거예요 사부작 사부작 아예 놀고 먹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게 제 이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마 육십오. 오 세. 세의 기점으로 본인의 어떤 운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고 아직은. 명이. 단명의 수는 아니에요. 옛날에 부모님이 제가 한 팔십 중반까지는 산다고 했었는데. 단명의 수는 아닙니다 여기가 막 조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것까지는 아닌데 산소의 몇 자리는 조금은 탈이나 보이니까. 몇 자리는 절대적으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살짝 응 살짝 요게 건드렸든 뭐가 됐든 뭐가 이렇게 만졌다라 그러지 우리가 한 탈 몇 탈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게 조금 우리가 충이 생겼다고 그랬게요. 충이 조금 생겼어요. 그 충만 조금만 걷어내고 나시면 그래도 본인이 단명의 수선이다 어떤 사고수다. 내가 뭐. 사기수 남한테 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유혹에 실어서. 당할 수 돈을 탕진할 수 이거를 거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오셨어요. 일일이 만보하면서 내가 주색을 움직이면서 살아오신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도 절도 있게 왔어요. 그래도 자리 지킨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정의 미를 조금은 아름답게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맞다라고 얘기를. 대주님의 운세는. 제 마음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또. 살아면서. 하도 많이 나왔는데. 방생. 그래요. 근데. 마무리나 이거는. 아이들 생각. 까지 해서. 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나왔지만 애비 노릇은 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큰소리 뭐 하다 못 되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나 또 이 소리를 안 할게요. 나와서 일하면서도 아이들 어쨌든 간에. 내가 양육비 하나도 안 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줄 것 주면서 그게 너무 죄인 같아서. 나만 생각한 것 같고 아이들이 클 때 내가 옆에서 더. 케어를 못해주고. 또 막 이렇게 못해준 거에 대한. 그 아픔이 있으신 게 너무 느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나를 한번 잡아주고 와이프에 대한 원망은 잡아주고 조금만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그때문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진짜 목을 메고 죽고 싶고 뭔지 모르게. 답답한 이런 이런 나만의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서러웠었는데. 그래도 도리를 한다고 하면서 오신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를 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한번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도 본인이 누군가랑 못 만나고 그럴. 사주는 아닙니다. 제가 사주 팔자를 보지는 않지만 본인의 관상이나 본인의 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죄에서. 그동안 갚았어요. 응? 아이 자식. 일단 늘 부족하죠. 그래도 갚는다고 죄에 대한 애비의 노릇은 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 과거로 돌아와서 그걸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한번 치우신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일은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건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내가 모아놓고 그래도 누가 되지 않아야 되고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시고 좋은 아빠 그래도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자식들의 원망은 그때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자기네들 버리기 아니기라는 건 그래도 자기 자식들도 커가면서. 아마 조금 조금씩 많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사업은 안 하셔야 돼요. 예. 예. 동업도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친구 본인 따라 강남 갔다가 망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얘기했죠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어떤 뭐 뭔가 개발을 하는 쪽에. 개발. 개발하는 쪽에 그게 산타를 막았을 때 얘기인 거예요 운이 들어와요. 운이 들어옵니다 육십삼 세. 육십삼 세. 네. 그러니 정리 정돈하고 나면 그 운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한 운이에요. 그러니 그때 가서 내가 뭐 하다못해 토지를 사든 하다못해 내가 뭐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뭐 털을 사든 뭔가 그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여기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나한테 다 안 남아서 그렇지 열심히 살으셔서 돈 떨어질 날이 없이 살았어요. 아무래도 직장. 일을 하니까 그리고 부촌이 왔어요 외길로 한길로. 옆으로 안 세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조에서. 오신 거예요 왜 유혹은 없었겠습니까 왜 돈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옆에 사람들도 얼쑤 얼쑤 하는데 왜 정보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외길로 한길로 고개 숙이고 살아오신. 그래도 묵묵하게 오신 양반이 내 앞에 와 있어서. 그래도 조상이 도왔습니다 요번에 한 번 더 육시 삼세가 지나시고 나면 조상의 덕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따가 뭐. 말씀하실 거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자.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이들이 뭐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될 나이들이고 해서 어떻게 행복할지 잘 살지 좋은 신랑들 또 이렇게 배우자들 만날 수 있을지. 네. 자식이 둘이에요 네. 딸도 있고 네 아들도 있고 아니면 딸만두고 네. 둘째 참 열심히 살 거예요. 네. 첫째가 조금 우울이 많습니다 우울이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대차 보일진 모르지만. 네. 장렬하다 보니까. 대차 보이고 자기가 어떤 감당해야 될 거를 그 자리 때문에 감당하면서도 가면서도 억지않아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말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이 삼 년 후에 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 삼 년 후에 우리. 정리도 이 삼 년. 정리도 이 삼 년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혼인 대길사에 있어서도 둘 다는 안. 한 사람이 경사가 난다 소리가 들리는 거. 그니까. 어 그때 가서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고 부분이 아마 맞다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않은데. 똑같이 않은데 둘이 앉아 계시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털고 이만 이만하다고 안. 왜냐면은. 결혼을 한 나라 다음에 이유를 한가보다는. 이만 이만해서 우리 그렇게 편안하게 지낸다고 인정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한테서도 이게 부모의 궁에서 둘이 떨어졌을 때에. 해가 안 갑니다. 예. 도우식이 아니 이 삼 년 할 적으로 해도 혼인 대길사에 이게 나온다고 얘기 들어요. 그리고 무난해요 애들. 그래도 무난합니다. 응 뭐 들고 뭐 드세고 나세고도 없고. 또 뭐 엄청나게 크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더 많이 내가 교육을 못해서 미안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드시겠지만. 네네.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잘 살았어요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애비 자리를 지키려고 나와 있었지만 그래도 물신 양면으로 가슴으로. 어쨌든 물질적인 거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내 어떤 서러움. 나라는 인간 없이 그래도 살아오면서. 그거에 대한 죄의식에 있어서 갚았다라고 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그래도. 좀 모난 건 있었겠죠. 이게 왜 없었겠습니까. 예예. 그래도. 대바라지지 않고. 사라지 않고. 자기의 직업관에서 갈라고 되게 애쓰면서 꿋꿋하게 가신. 예. 바르게 잘.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단지 대주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실. 산탈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잠깐만.